아들 정면으로 와요 근데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요 나이스 어 이거 파라파라파라파라 파라 뒤에 리퍼 망령 없어요? 나이스 파라 뒤에 있어 그런거 같네요 이번파는 마이크 아무도 없는거 같애 들어와있긴 다 들어와있어 라인이 있는건가 계속 박히네 소리 났나는데 라인이 있네 솔저도 있고 매크리 다운 죽겄어 라이나 돌친소리가 들렸는데 왕궁목이 아직 상관없어 파라 떴네 괜찮아요 이 맵은 파라 떠도 할만해 에잇같은 파라 떴어요 상대 투탱이에 솔저하고 파라네요 딜러네 거의 맞을일없어 겐지 다운 겐지 다운 우표 포착한 놈 잡으러 갑시다 라인 짜루러 가야지 라인 다운 우리 할아버지 빡치셨네 아 뒤에 저 개피 저 파라 개피인데 겐지 우측으로 들어와요 아 이러지 말다 겐지 들어와있어요 하라 왼쪽에 떴어요 겐지 다운 아 죽었다 로드호그 오른쪽 2층으로 올라와요 로드호그 2층 로드호그 내려와요 그 심혜님 심혜님 로드호그 궁 아 파라씨 아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어 거점이 조명당한다 황제망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을 거저말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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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맞아라 아 이거 바꿔야되는데 바꿀시간이 없다 일단 해보죠 괜찮으면 여기 나름 나쁘진않은 근데 파라가 있어가지여 여기는 왜냐면 파라 뜨면 너무 탁 트여있어가지구 내가 여기 위에 있으면 컷트당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를 해야되는데 함불 막아요 파라 시프트 썼으니까 씁니다 폭탄 받으라 아 이거 덧 잘 걸리네 아 이러지 마오 이러지 마요 저한테 리퍼로 바꾸자 이거 딜러 해 주실 분 있어요 저는 리퍼 하고 있는데 아 탱크 하시게요 네 탱커나 힐러 다 되요 저 탱 힐 다 되요 저 우측에 솔져 솔져 다운 로도군 너 뒤졌다 날 끝만큼 니를 죽여주마 니 머리를 터뜨려주마 진짜 아 파라크 켜 아이고 복수당한다 이거 에헤이 와 이게 뭐야 파라 여기 올라온거 같은데 파라다운 나르는 참새잡기 석양 정면 석양 정면 정면 짰나? 짰네 오른쪽에 솔져 솔져 다운 아 망치 아파요 아 파란데 죽겠는데 이거 나 피 한 방이 피야 아이고 쏘 매크리 한 대 죽네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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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충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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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저 힐러 없어요? 이거 또 잘렸네 아이고 힘든데 아아 이거 못 막아 내가 붙어도 못 막아 아아 와 너무 스피리한데 아 이걸 또 정전게까지 끌고 가야돼 상대 정의 한테 너무 많이 당한다 정의 한테 정의 한테 정의 아 파란뜰 것 같은데 젠복치하고 3인조합 이렇게 가도 되고 아 근데 로드워크 잡으려면 리퍼도 괜찮은데 아 일단 상황보고 갑시다 상대가 파란를 뽑는지 안 뽑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공격이라서 뽑았을 수도 있거든요 파란뜨면 내가 솔져 정의 구현해야지 진짜 안정적인건 오히려 지금 솔 리퍼 쪽이 좋아서 왜냐면 적 원거리 견제할 사람은 두 명이나 있는데 가까이서 적 탱거를 때려 눕힐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리퍼를 해야돼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솔랭으로 하실려면 종방 끝났어요 올라운드로 하시고 어 솔랭으로 하려면 올라운드로 하시고 솔랭을 안하려면 탱질 힐 셋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겠죠 2,3인 파티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4인 파티 이상 하지 마시고 2,3인 파티로 자기하고 다른 포지션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올려 그렇게 하면 올려 70 뭐요 정크랫 있네요 아 정크랫 있네요 왜 이리 아프냐 왼쪽으로 가지 말고 정면뚫죠 정크랫 있으니까 오케이 로드오그 짤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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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랫 짤 정크랫 짤 나 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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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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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세요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에 솔져 왼쪽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정크랫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거 약해요 아 맥크리 아직 살아있네요 뒤에 있어요 맥크리 아직 맥크리 너 뒤졌다 네 화물을 결정상까지 옮기자 왜 그리 뒤졌네 화물 화물 3명 아뇨 아이고 나 봤네 음경됐다 2로 나오는지 알겠지? 여기로 갈거거든? 로드고 궁켰고 석양 썼어요? 쐈음?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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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감사해요 디바님 에이모 틀어졌다 루시오 짤 루시오 짤 들어가죠 상대 힐러도 없을 제냐타 밖에 제냐타 초월 썼어요 초월뱀 게이득 루시오 짤 솔져 짤 네 그리 오케이 루시오 짤 음 솔랭이면 모든 포지션 다 해야된다고요? 힐러 탱커 딜러 다 해야돼 솔랭 하실거면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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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낀다 디바 개피 솔져 왼쪽 차차차차차차차차 아 궁 없는데 아 지금 올라가면 안되는데 궁이 없다 왜 썼지 다시 내려와야지 매크리 왼쪽에 있습니다 솔져 하고 너무 무서워 왼쪽으로 돌아갔고 위에 디바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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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냐타 나 봤는데 한대 석양이예요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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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냐타 극혐이네 진짜 매크리 다운 망치 안돼 솔져가 나 본다 솔져가 나 본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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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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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라인 뒤에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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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상대를 채우고 네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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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까지 날 보네 매크리 매크리 다운 디바 제니아타 제니아타 조심 오케이 솔져 개피 다운 나이스 동전게임 아 동전게임 와 진짜 나 너무 본다 나 궁각질라고 하면 다 봐 이놈의 매크리하고 제니아타가 나 완전 개커버치네 아 나 이거 정크렛 하면 안좋은데 잘 막은거 같은데 아까 근데 이거 얘들 정면을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정 크렛 안하 아이 더 쓰읍 안할게요 안할게요 하면 안좋을 것 같아요 이 시메 빼고 다른거 차라리 토르 아이다 팔았다니까 또 그것도 애매한데 솔져 얘도 괜찮고 아니면 제니아타에서 툴을 가도 괜찮고요 어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네요 다 할 줄 아는데 점수가 안올라요 어 다 할 줄 아는게 아닙니다 그니까 그 실력대가 다 할 줄 아는 실력대가 거기인거에요 안오르며 너의 곁을 걷는다 아니면 멘탈이 안좋아셔서 팀원의 멘탈을 파괴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야 실력이 안좋거나 팀원의 멘탈을 파괴시키거나 다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어 보통 두거에요 두개 중에 하나에요 못올라오는 이유가 딱 왼쪽에서 나오는 그 여기서 나오는 것 땜에 그냥 그 점수대에서 1인분 하는 실력이에요 다 할 줄 아는데 못올라오네 정적의 공격까지 30초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롤하고 똑같애 이거나 그거나 모든 실력게임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1인분 이상 계속하면 올라옵니다 판수만 계속 올리면 1인분 이상하면서 1인분 이상 못하면 우리 1인분 이상 못했는데 이기는 판은 그거는 팀캐리 받는 판이니까 그건 똥 안사서 안 떨어뜨리게 하는게 중요한거고 응 에이 거점을 수리하십시오 승윤이 70포만 계속하면 올라가죠 파라 남았어요 파라 파라 맥크리 맥크리 아리아 일단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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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오고 있어요 슬림은 빼요 슬림 안될 어 그랩 썼어요 그랩 썼어요 석 그거 성강도 빠짐 1층에 있어야 해요 리퍼 개피 어휴 안돼요 리퍼 리퍼 왜죠 리퍼 다 깊이 핀데 리퍼 다운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이거 남은 것들 다 처리하죠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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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거점에 한 명 있는데 거점에 한 명 누구야 저거 오케이 나이스 로드오버가 꼬이면 이득이네 한 대 잘 못들어오겠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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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요 겐지 맥크리 빼고 겐지 뜸 또 2층 오는 것 같은데 겐지 오른쪽 스킬 다 빠졌어요 아 네 정면으로 와요 아 네 정면으로 와요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요 나이스 어 이거 파라파라파라파라 파라 뒤에 리퍼 망령 없어요 나이스 파라 뒤에 있어요 이거 깔아야죠 이거 오케이 겐지 파라 혼자 아 오케이 나이스 수고해요 끝 캐리 마지막 캐리 킬러 김은 다 안 꺼네 공을 아 야 딴 데야 딴 데야 이거는 누가 보닐 금지 아 랩 있던 게 왜 떠 아니 마지막 안뜨고 왜 윗단계 떠 난 항상 에임 흔들면서 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왜 윗단계 떠 마지막 어 마지막 낙군 개잘 들어갔는데 다시 81점 아